저는 이 S급 목쿠션 완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푹신해요. 얼굴 폭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이거 목쿠션이고 허리쿠션 네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레이 컬러, 그 다음에 베이지, 브라운, 블랙 컬러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골라가 보시면 좋겠고 전면도 굉장히 고급진 스웨드 재질로 들어가 있는데 안감도 굉장히 코튼으로 꽉 차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완전 푹신푹신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너무 부드러워요. 너무 부드러워. 만져봤을 때도 이 안에 진짜 그 가볍고 폭신폭신한 손들이 꽉 차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. 진짜 가볍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내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어요. 그래서 포렘 알데이드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테스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뒤에 끈이 가로끈, 세로끈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세로끈을 연결해 주시면 그 헤드레스트 부분에 딱 머리 쿠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기둥에다가 가로로 고정을 해주시면 목 쿠션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키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절해 가시면서 내 체형이